날아. 사하 씨. 나! 사하 씨. 나! 와우. 다행이다. 이거 다 비워가지고. 자, 여기 있습니다. 자, 순서를 정해주세요. 자, 일단 송지호부터 갑니다. 2병의 달러 6개. 나와, 이 녀석들아! 와. 야, 1번에 없었어. 이제 1번에 안 들어가. 우와. 야, 이거. 이야. 여러분, 갑시다. 침묵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세찬이가 밀구를 갈 가능성도 있어. 아니야, 얘 안 가. 저는 지금 소주병이 너무 많아가지고. 소주가 너무 많아. 저 뇌물로 갈게요. 그래, 넌 뇌물로 가. 뇌물 갈 사람 빠져도 되는데 뇌물 아니면 침묵으로 갑시다. 가. 자, 하나. 둘. 네. 셋. 셋. 바로 내세요. 밀고 밀고 뇌물. 밀고 밀고 뇌물. 자, 이렇게 되면 밀고 세 분은 다 와주세요. 와우. 밀고 세 분은 다 와주세요. 와우. 뭐라고요? 밀고 세 분은 다 뺏기고 뇌물 준수는 병 하나만 주고 살아남습니다. 와우. 와우. 저축하고 다 뺏기네. 아이고. 자, 저축하고 다 뺏기네. 자, 저축하고 다 뺏기네. 자, 저축하고 다 뺏기네. 예, 예, 예. 야, 침묵 이렇게 못 뜨냐, 너네? 내 거 다 뺏겼어, 이 씨. 야, 대박이다. 나 다음부터 경찰되는 사람 뇌물 받을 준비해. 야, 병 팔아서 필딩 짓는다, 이거. 아, 이거 진짜. 우와. 달러는 아니죠? 네, 달러는 아니야. 어? 아, 내가 왜 보험을 했지? 와. 이게 일단. 이야. 꼴등 아니야. 경찰을 해야 돼. 자, 그다음 순서 정해주세요. 이제 6라운드입니다. 이번에는. 이제 웃는다, 이제 웃는다. 재석 씨 먼저 들어가세요, 재석 씨. 오케이. 두 번 당하고. 오빠 일어서는. 이제야 웃네요, 우리 하영사님. 너무, 너무 큰 거야. 너무 큰 거야. 너무 꿀이었어, 지금.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. 하하하. 하하하. 우와. 우와, 이거 다 털겼다, 너. 다 털겼어. 하영사님, 행복하죠? 하하하. 다 다음 사람. 아무랴.